이게 ㄷㄷ 다음은 터뜨림에 맞춰서 오우, 당태! 고생해! 머리통을 박살내주마 내가 이상한 기르는 기억했군 조금만 할 것 같으면, 이렇게 해야지 보이지가 머리통을 박살내주마 와아, 엄청난 공격이였어! 기념할만한걸? 너무 쉽잖아? 야, 저 새끼 좀 와! 손짓 탈락하잖아, 이따 피해! 머리통을 박살내주마 오우, 당태! 아, 머리통을 돌려줘 오우, 당태! 어, 기운이야! 오우, 하는 만에 3만으로 정답은 이제halt기 1-2-2-2-1 히힛 아, 어... ? 쟤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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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벽한 한방 시원한걸? 머리통을 박살내주마 나자 쟤.. 힝 힝 힝 힝 . 이걸로 우리의 크로스는 1,000원 1,000원 2,000원 너무 쉽잖아? 이제 막 흥이 돋궈지려고 했는데 벌써 끝났군요